매번 매년 시합을 나갈 때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다신 안 해야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매년 마지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이 지금 벌써 여덟 번째. 나는 굵은 소금 먹어야지. 어? 이거 상금 넣었는데? 기운이 안 날 때? 히말라야 핑크솔트. 난 식도랑 먹었다니까 진짜. 나트륨이 쉽게 생각하면 힘을 전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원 중에 하나예요. 몸 안에 있는 글리코기는 끌어다 쓰려면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그냥 먹어봤어요. 하체라서. 네 오늘은 진욱 쌤하고 같이 하체를 시원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체할 생각이에요. 편안하게요? 가시죠. 몸풀어. 편안하게? 아.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네 오늘. 하하하하. 입 벗가신 것 같아. 아. 오늘 너무 타이트해서 찌릿찌릿합니다. 아. 사람들이 제가 상체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체도 합니다. 이번 주는 운동 일정이 많아서. 크로스핏도 하기로 해가지고. 한 번만 오늘 앞뒤로. 거관절 주변하고 허리 많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햄스트링하고 둔근이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이제. 동쪽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 누워서. 이거를 ASIS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용어를 하자면. 얘가 움직이기 전까지만 이렇게 올리는 거야. 다리를 펴고. 여기서 더 얘가 움직여버리면. 이제 허리가 말리는 거라서. 허리 펴주고. 가슴 열어서 당겨주는. 이 대각선을 당겨서. 둔근 스트레칭. 이거 진짜 의외로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이제. 흉추. 이렇게. 스트레칭 한 번 해주고. 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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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부. 둥. 둥. 내정근도. 많이. 좀 타이트하니까. 많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몸 한 번만 더 풀고. 꼴찌만 알려드릴게요. 깔려서. 이렇게 움직여줘. 응. 허리 펴고. 유연하시네요. 제가 유연성으로 대학 갔어요. 자전구리 33cm가 만점이었거든요. 그거 만점 받았어요. 많이 죽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리가 일자로 찢어졌어요. 허리를 이렇게 가슴 열고 펴주면서. 쭉쭉 깔려주세요. 발 점점 내려가서 발목 가동성도. 오. 시원하다. 고관절 기름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무거우신 분들은. 어디 손 잡고. 쪼그려 앉으세요. 그리고. 요 허리. 요추 있죠. 요추 부분. 요 허리 말린대. 요기를 피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쭉 펴서.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무릎 한 번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꿈치 안뜨게. 아켈리스건을 쭉 늘린다 생각하시면서. 자. 학다리 하체. 루틴. 가보겠습니다. 제가 쇼츠로 어깨 운동을 올렸는데. 댓글로. 다리 개 학다리네. 하체 개 학다리네. 이런 게 저는. 아이디 외웠어요. 익스텐션 또 한 번 설명하자면. 지급도록 많이 얘기했죠. 직근 안까지 써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무게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야. 골반을 이렇게 세워주면. 직근에 쫙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불럭불럭 들어가죠. 이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꼭.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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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운동에 따라서. 운동 종류에 따라서. 수축 구간을 오래 가져가야 되는 데가 있고. 짧게 가져가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무릎을 완전히 피는 동작은. 안전하지 않아요. 무게가 올라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세게. 밀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지하려고 하면. 무릎에 부담이 엄청 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좀 열어서 하네. 네. 일곱. 다 찰 때 벨트 킬 수만 있어요? 아니요. 보통 저 익스텐션 할 때 안 차긴 하는데. 이 복압이 세게 필요한 운동 있죠. 눌려가지고. 그럴 때 쓰는 게 맞는데. 권우 형님. 끼는데 멋있더라고요. 뭐 딱 끼고. 벨트 끼고 익스텐션을. 너무 섹시하네. 그래가지고. 바로 잡았으면. 죄송합니다. 이 세트부터는 패드를 까는데. 패드를 깔아 두시면. 둥근에도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잘 먹습니다. 그 이두 프리처컬 아시죠? 그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훨씬 더 잘 되고. 수축감도 더 잘 들어오게 느껴지실 겁니다.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은. 레그컬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후반부에는. 상체 반동을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하체 입고. 스쿼트 들어갑니다. 정말 말할 게 많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사람의 체형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개개인으로 피드백이 다릅니다. 최대한 수직 저항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고. 고관절이 잘 움직여줘야. 허리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태골의 길이나. 유연성에 따라서. 무릎의 각이나. 발목의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관절. 인대들이. 안 아프고. 근육에만. 자극이 가는. 각도와. 다동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처음에 가벼운 무게로. 다동 범위 체크하고. 근육의 개입을. 체크하시면서. 점차 늘려가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쿼트 할 때. 복압. 아주 중요합니다. 복압이 풀리게 되면. 코어가 무너져서. 관절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재훈이 스쿼트. 300kg 하는 거. 부스터로 보고. 180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강해집니다. 와. 좋았어. 레츠고. 아잇. 아잇. 진짜 무게를. 안 채워버릇하니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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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나이스.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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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좋았어. 역시 클래식 모델. 진흑이. 아주 안전거거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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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그 challenges from pressing to違un. L Christ RIP. 또 이제 레그 프레스도 좀 다양하죠. 오늘은. 중량보다. край. 기름етров. 신속box.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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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그 프레스 또 이제 레그 프레스도 좀 다양하죠 오늘은 중량보다 거동 범위로 자 여덟 아홉 열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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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졸리냐 산소 보지게 둘 셋 가동 범위가 딱 나오는 위치 발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안전바 터치하고 올라오는 최대 가동 범위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스 일 여덟 아홉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고객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욕먹어요 네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지? 이러면서 소리 안 나게 진짜 탈 듯 말듯하게 그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는데 억지로 내리시면 안 돼요 허리 같이 말리는데 그러면 디스크 터집니다 빵빵빵하고 터져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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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 개토레이 먹고 싶다 그래가? 개토레이 먹고 싶어요 그럼 딱 다시 살아나는데 개토레이 먹으면 개토나와 대표님이라 웃어드린 겁니다 하나 스타스 예스 일곱 아 일곱 잡아라야 돼 밑에서 자 일곱 여섯 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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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다 아 왜 이렇게 무겁지? 아 내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앉으니까 진짜 하차일 때는 현서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하셔야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살도 잘 빠지고 오늘은 가볍게 할 거라서 힙 스트레스트까지 하겠습니다 어 세 장을 덮고지라고요? 응 빨리 끝나라고 견착 잘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날 수 있어서 수축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도 의전된 상태에서 밀어주세요 이게 진짜 좋은 운동인데 멋이 없어 시즌 2번 하차 하차? 하루에 2번 하차 4번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나눠서 하고 모전 5로 합니다 저는 적응이 돼서 아니 적응이 안 되지 매번 매년 시합을 나갈 때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는 안 해야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매년 마지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이 지금 벌써 8번째 호흡 그렇게 자 이렇게 두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어 오케이 됐다 힙스러스트 4세트 마무리하고 아니다 5세트인가 3세트 했는데 요즘 아니야 4세트 한 거야 4세트 더 하시죠 너 해 한 세트 더 해야 돼요? 아니 내가 크로스핏 안 하면 했는데 전에 하체 하고 가니까 마비 오더라고 오늘은 좀 정석 기본적인 운동으로 했어요 익스텐션 컬 그리고 백스쿼트 레그 프레스를 조금 이제 저중량으로 해서 가동 범위 위주로 내 고관절에 허락하는 발목과 무릎에 허락하는 가동 범위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들어와서 좋아요 마무리는 힙스러스트 로 운동을 했습니다 이래도 충분하게 호흡곤란 오고요 운동 잘 되고 여러분도 한 번씩 이런 루틴도 따라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많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땡땡 부었네 그래도 아 졸려 아 졸려 하아 하아